2024년 연말, 장민호의 특별한 콘서트가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며 다가왔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무대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 장민호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 깊은 여행의 장이 될 것이다. 바로 호시절, 굿타임즈 이라는 제목 아래 펼쳐진 장민호의 공연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팬들과 함께 진정성 넘치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팬들은 공연을 통해 그의 노래와 함께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시간여행, 그가 선사한 굿타임즈. 장민호의 연말 콘서트, 호시절은 단순히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 그와 팬들이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여행과도 같다. 콘서트가 열린 세종대학교 대양홀은 장민호의 독특한 음악적 감성과 그의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팬들은 그저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장민호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의 동반자가 된다. 공연의 첫 곡이 시작되자 그 순간부터 팬들의 기대는 폭발적으로 커졌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과거의 히트곡들과 함께 그가 팬들과 함께 경험한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팬들은 노래의 가사 속에 숨어있는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 특별한 순간들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무대 이번 콘서트에서 장민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과거의 음악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재구성할 것인가였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그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 그가 겪었던 감정과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그가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하는 동시에, 현재의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장민호는 과거의 인기 곡들을 새롭게 변곡시켜 부르며, 무대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팬들과 나누었다. 사랑의 티켓을 부를 때, 그 노래는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서 장민호와 팬들이 함께했던 호시절을 되새기는 순간이 되었다. 팬들은 그 곡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시간들과 장민호와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 감동은 더 깊이 새겨졌다. 새로운 시작, 호시절의 의미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호시저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의 변화를 팬들과 공유했다는 점이다. 호시절은 단순히 과거의 좋은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민호와 팬들이 함께 나눈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담긴 의미심장한 단어다. 장민호는 팬들에게 호시절은 과거의 좋은 시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 말은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 함께 그 시절의 아름다움과 함께 현재의 감동을 나누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 팬들은 공연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민호와 함께한 미래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 장민호와 팬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가수와 팬 사이의 관계를 넘어,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팬들은 그를 민호특공대라고 부르며, 그와 함께한 시간들을 인생의 호시절로 기억한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그 자체로 장민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장민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무대에서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팬들은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이야기와 노래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 순간들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호시절이라는 이름은 그저 콘서트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그 자체였다. 팬들은 그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장민호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한 호시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이번 공연이 발표된 후, 장민호의 팬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고, 팬들은 공연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기며 열정을 더했다. 공연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팬들조차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응원하며, 그 열기를 확산시켰다. 공연 당일, 장민호가 무대에 오르자 팬들의 환호성과 박수는 끊이지 않았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그 순간을 함께 즐기고 소중히 여겼다. 또한, 팬들은 공연 후에도 SNS에 공연을 관람한 후기를 남기며, 그들의 감동을 공유했다. 장민호와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 나의 호시절이었어요, 라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졌고, 그의 음악과 공연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 호시절 콘서트, 장민호의 새로운 도전 이번 콘서트는 장민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연이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공연인 만큼,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했다. 무대에서 그는 팬들에게 노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을 오늘 다시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과 노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장민호는 또한, 이번 공연을 통해 그의 음악적 성숙함과 변화된 감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기존의 곡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과거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그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었다. 팬들은 그와 함께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며, 그의 음악을 통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글로벌한 반응 장민호의 호시절 콘서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재능과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해외 음악 평론가들은 장민호의 가창력과 감정표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장민호의 목소리는 트로트 장르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로 해석되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히트곡을 넘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공감을 이끌어내며,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가 만든 특별한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미래를 향한 다지 장민호는 이번 호시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공연 마지막 무대에서 팬들에게 다풀어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더 큰 꿈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팬들은 그의 말에 큰 박수와 함께 응원하며,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장민호의 호시절 콘서트는 그가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며, 그가 전하는 감동과 메시지를 계속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민호와 팬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그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